안녕하세요.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철 흐린 가운데 옅은 안개나 방막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취한 고기압이 가장자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이 날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만 있으나 제주도는 대철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계속해서 동해상에 취한 고기압의 가장자들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행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철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치겠고 중부정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서해상에 취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서쪽에서 따뜻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조입되고 모레부터는 고기압의 영향권 내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분포가 되겠고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파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일부지역 그리고 경상남북도 대부분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방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고 내일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점차 높아져 낮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 오후에는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나 저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효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